이어서 두 번째 발표 가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새로운 중요한 이웃으로 등장하고 있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의 중간국의 교, 서울대학교 김용균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베트남 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정치의 교학부 김용균입니다. 방금 토론을 들으면서 사실은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베트남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민주주의하고는 하든 관련이 없는 나라인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앰비셔스한 중견, 미들파워 외교를 지금 펼치고 있는 사례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할 지점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업데이트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새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했고요. 올해 1월. 베트남도 지도부가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13차 당대회를 했는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대외 정책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연속성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고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한 미중 패권 경쟁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베트남도 그 속에서 기존에 취해왔던 스탠스, 여기서 균형 잡힌 해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해징이라는 정확한 표현은 샴보 교수가 2018년도 논문에서 쓴 표현인데요. 2017년 시점에서 동남아시아 10개국의 대외 정책, 특히 대중 정책을 분석을 해서 10개국을 일종의 가장 친중적인 입장에서 가장 그렇지 않은 입장까지 쭉 본 건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베트남,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상당 부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친중적인 스탠스이고 인도네시아만 유별나게 아웃라이어라고 지칭을 했는데 친중에서 멀어져 있고 딱 중간에 있는 나라가 베트남하고 싱가포르 그래서 균형 잡힌 해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저는 전반적인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논쟁의 지점들이 없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는 이 분석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가지고 정치체제 성격, 얼마나 권위주의 체제인가 그렇지 않은가와 대중 정책의 관련성을 본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X축이 있는 게 자유지수인데요. 숫자가 높을수록 더 권위주의 정권이고요. 숫자가 낮을수록 더 민주주의적인 성격이 강한데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질수록 보다 더 친중적이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이었는데요. 이게 전식에 걸쳐서 적용되는 거라기보다는 탈냉전 이후 특히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된 시점에서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고 논리, 설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권위주의 체제일수록 국가안보보다는 사실 체제안보가 더 사활적이고 체제안보를 위해서는 사실은 친중 중국 편에 서는 것이 유리하다. 이게 저의 주장인데 체제유사성 문제도 있고요. 내정불간섭의 문제 특히 인권이나 민주주의 이슈에서 사실은 뒤에서도 제가 결론보에 말씀드리겠지만 태국도 2014년 쿠데타 이후 그리고 이제 지금 미얀마 사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동남아시아 특정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사실은 미국이 자기 품으로 끌어안기는 좀 어려운 그런 정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다고 했을 때 베트남은 사실은 그 패턴에 정확하게 부합되지 않은 상태다. 베트남의 위치가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덜 친중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균형 잡힌 해증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 위치가 사실은 베트남의 체제 특성 특히 이제 이념적인 성격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은 지나치게 반중적인 입장인 것이고 반면에 뭐 이러한 반중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의 결국 핵심적인 건 남중국해 분쟁이고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이제 이 문제를 안고 있지만 가장 첨예하게 이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국가의 핵심 국가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친중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애매한 교묘한 위치에 지금 서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것이 저는 뭐 이미 이제 한동안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의 유지와 혹은 있을 수 있는 변화를 가를 가장 중요한 팩터는 결국은 이제 중국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세컨더리하게는 미국의 태도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패권 위협이 얼만큼 더 심화되느냐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불신을 미국 스스로 얼마나 완화시켜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결국은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뒤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균형 잡힌 해징이 결국은 이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이제 핵심적인 전략적 어떤 외교의 스탠스로 주목받아 왔고 계속 뭐 앞으로도 이제 제일 중요할 텐데 사실은 그것은 좀 더 큰 틀 속에서 베트남 외교 노선, 외교 전략이 좀 더 큰 틀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이 해징만으로만 우리가 환원시켜서 베트남의 외교를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작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번 13차 당대회에서 드러난 베트남 공산당의 외교 정책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변화보다는 이제 연속성이 두드러집니다. 기존 노선 특히 이제 2010년 이후 확립되어 왔던 핵심적인 측면들 물론 그중에 또 상당 부분은 그 이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것들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핵심적인 원칙과 노선과 정책들을 이제 재확인한 수준이고요. 다만 이제 새로운 점들이 없지는 않은데 상당 부분은 이 외교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앞으로도 저는 일단은 앞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베트남이 이미 2010년부터 이러한 스탠스를 표명하기 시작했는데 미들 파워 디플라마시를 결국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좀 더 공식화된 형태 좀 더 그것을 본격화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총론적으로 지금 현재 베트남 공산당이 표명한 외교 정책이라는 것은 높아진 국제 위상 지금까지 잘 쌓아와서 높아진 국제 위상을 바탕으로 지금까지보다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다자 외교를 취해서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운 대내외적인 전략적 환경에 대처해서 경제 발전과 안보를 달성하겠다. 또 그럼으로써 국제 위상을 더 높이고 그래서 이제 그 선순환 구도를 만들겠다. 이러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보여서 결국은 중국 패권에 대처하고 미국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는 이러한 대단히 딜레마적 상황에 대해서 중견국 외교로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해증이란 것은 이 큰 그림 속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하위 개념이자 하위 전략 개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총론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좀 더 국내 정치적 요인들 상당부 역사적인 요인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의 변화인데요. 이념에서 이익으로. 두 번째는 이제 보다 이제 국내 정치 공산당 내의 파벌 정치의 문제 그리고 이제 앞에 두 가지가 이제 국가 혹은 엘리트적 시각이라면 이 대중의 어떤 요소로서 민족주의 문제 이렇게 세 가지 틀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정체성 변화라는 것은 결국 이제 외교 문제 대외관계라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서부터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결국은 결정적인데 이게 뭐 개혁개방 이전에는 당연하게도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 혹은 제국주의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사고를 하고 대단히 이제 이념 편향이 강했고 사실은 뭐 중국이나 소련보다도 더 어찌 보면 이 사회주의 뱅가드로서의 자기인식 하에서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 대단히 경직적인 이념적 대외 노선을 취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86년에 도이모이 선언하면서 개혁개방을 나서죠 이제 개혁개방이라는 것은 시장개혁을 하겠다는 것과 아울러 이제 대외개방을 하겠다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물론 이제 이후 발전 과정은 시장개혁이 훨씬 더 결정적이었지만 당시로서는 이 대외개방 요소가 더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당시의 모든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회주의라는 이념 자체의 실패라기보다는 뭐 부정을 한 거죠 사실은 그 현실 부정을 했던 것인데 그거라기보다는 외교노선의 실패 특히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소련에게만 일방적으로 의존하다가 갑자기 소련이 노선을 수정하고 심지어 89년 이후로는 소련을 배신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상황 그러한 외교노선 자체가 커다란 패착이었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대외개방에 나선 것이고요 특히나 초기의 대외개방은 사실은 중국이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중국 왜냐하면 소련이 배신을 했고 그러나 사회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이 중국이었기 때문에 중국과 전략적 동맹 차원에서 사회주의를 같이 소화해야 한다 이런 인식이 이제 특히 이제 89년 이후에는 강했던 것이고요 뭐 그 외에도 물론 주변국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중요했는데 그것은 다만 그래야만 외자도 받고 원조도 받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경제적 생존의 필요성에서 이제 접근을 했던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발전을 거치는데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겠고요 그런데 이 수십 년간에 걸쳐서 이 발전 과정을 보면 대단히 점진적인 변화 그러니까 급격한 변화는 거의 없었고 점진적인 변화였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로운 것을 대체한다기 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을 상당 부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부과하는 이제 add on과 같은 그런 방식의 이제 점진적인 변화를 거쳐서 뭐 좋게 말하면 소위 변증법적 발전의 과정이었다고 보여지고 안 좋게 얘기하면 사실 이제 뜨엉부 제 얘기는 아니고 뜨엉부라는 학자가 표현한 말인데 이제 정신분열적이다 이제 국가가 한쪽으로는 대단히 여전히 골수 이념적인 성격을 유지한 채 또 이제 현실에서 실용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이제 국가 이익을 위한 태도를 취하다 보니 스스로 모순되는 행태를 보이는 그런 양상이었다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큰 방향의 변화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지난 30몇 년 동안 경직적인 이념을 추구하던 대외 외교 노선이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대단히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자세로 이제 많이 이동을 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익이라는 개념이 이념을 완전히 대체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게 베트남의 외교를 이야기할 때 스테이트를 하나의 유니터리 액터 혹은 모노리틱한 존재로서 굳이 파악을 하자면 이런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정신분열적이다라는 표현도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국가라는 것은 결코 유니터리 액터 베트남의 공산당조차도 유니터리 액터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내에는 경합하는 세력이 있는 것이고 핵심적인 경합의 내용이 결국은 이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핵심적인 국가의 이익은 무엇이냐 그래서 어떠한 외교 전략을 추구해야 할 것이냐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교 정책이 그렇게 서서히 변해왔던 사실은 국내적 동학은 이러한 파벌 간의 견제와 균형의 산물이다 이렇게 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러프하게 개혁파보다 이익을 우선해 두는 개혁파 여전히 이념을 중심에 두는 보수파로 볼 수가 있고 개혁파는 개혁개방을 추동한 이분들의 심리의 핵심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뒤처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제발전을 이룩해서 베트남이 선진화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친서방으로 가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세계인식이 있다는 것이고 이에 반해서 보수파는 여전히 이념적 사고가 지배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심리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미국은 제국주의고 미국은 지금도 사회주의를 무력에 의해서 무너뜨리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다른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평화적 진화의 개념을 수용해서 결국은 이 근본적인 불신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여전히 지니고 있고 따라서 체제 수호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전략적 연대 최소한 더 좋게는 전략적 동맹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이 둘 간의 입장이라는 것이 이유 말씀드리겠지만 민주주의 체제라면 한쪽이 완전히 우월한 입장을 갖게 되면서 정책이 그쪽으로 쏠린다거나 이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베트남은 그렇지 않은 정치체제였기 때문에 이 둘 간의 일종의 컴프라마이즈가 끊임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30몇 년간의 여러 국면들을 보면 끊임없이 일종의 운동 반운동, 작용 반작용의 과정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개혁 개방을 했다가도 89년 천안문 사태와 동유럽 붕괴를 거치면서 보습화가 다시 목소리가 높아지고 95년에 아세안 가입하고 미국과 국교 수립했지만 사실 2000년대 초에 들어서 미국 부시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침공하면서 분위기가 확 또 미국에 대한 제국주의적인 위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경고의 목소리가 또 들리고 2000년대에도 무역협정이나 WTO 가입과 같은 정책을 추구하지만 또 동시에 소위 색깔혁명의 배후에 결국 미국이 있다 이러한 강경파의 목소리가 끊임없는 견제구를 날리거든요 2010년에 접어들면서 미중 경쟁이 본격화되고 남중국의 이슈가 더욱더 뜨거워지면서 결국은 균형 잡힌 해증이라는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것도 결국은 이 당내의 파벌 간 견제와 갈등 그리고 그들 간의 균형의 산물로서 그러니까 결국은 해증을 우리가 IR 분석하신 분들이 마치 유니터리 액터인 스테이트가 대단히 전략적인 개선 하에서 일관되게 탑다운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디자인하는 어떤 정책이다라고 흔히 인식을 하는데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런데 그렇다기보다는 상당 부분 내적 동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혹은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적 스탠스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정치제도적 특성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합의제적인 정책결정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총비서는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보수파 라인이 계속 맡아왔고 수상 혹은 총리는 아무래도 개혁파 쪽이 맡아오면서 포필라라고 그 외에 국가주석도 있고 국회의장도 있지만 이 핵심적인 두 리더들 총비서와 수상 간의 견제와 균형이 있었고 정치국이라는 것이 또 그러한 합의제적 의사결정기구 당의 일종의 상임집행기구죠 그 안에서의 합의제적 성격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하게 중앙위원회라는 것이 180명 정의원 180명으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가 이를테면 중국이나 이런 유사한 정치체제와는 다르게 정치국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그래서 정치국의 결정을 뒤집는 경우 중요한 결정을 뒤집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 중앙위원회는 180명의 상당히 다원적인 이익을 에그리게이트한 일종의 대표기구인데 공산당의 일종의 의회라고 할 수 있는 대표기구인데 이러한 다원적인 목소리를 수렴하는 기구가 사실은 최종적으로 추인을 하지 않으면 어떤 정책 변화라는 것이 중요한 정책 변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의 성격상 유연성보다는 경직성 급격한 변화보다는 지속성이 강조가 되고 정책결정에 있어서도 명확성보다는 컴프로마이지를 반영하는 모호성이 두드러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결국 민족주의 특히 반중 정서의 문제인데요 이게 결국은 공산당 지도부가 어떠한 정책을 취할 것인가에 있어서 당연히 공산당 일당 체제에서 원하면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어퍼리밋 그러니까 얼만큼 친중적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어퍼리밋 한계를 설정해주는 힘이 결국은 민족주의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민족주의는 베트남이 주른 지 사실은 20세기 초에 베트남의 민족주의자들이 사실은 많이 일으킨 건데요 특히 이제 중국을 시그니피커너더라는 중요한 타자로 상정을 하고 민족주의를 고향시켰는데 이제 공산당은 공산당의 역사 속에서 여러 결국은 대외 세력과의 투쟁을 했기 때문에 민족주의가 대단히 중요한 무기였죠 사회주의와 함께 그런데 이제 대중 문제 반중 민족주의는 70년대 중반 이후에 부상되는 건데요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대탕트 이후로 특히 이제 미중 대탕트 이후로 중국과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하다가 79년 전쟁을 하면서 이제 클라이막스에 달하는데 그 와중에서 결국은 베트남 공산당도 20세기 초에 민족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민족주의 담론들 4천년 중국과 싸운 역사 이런 이야기를 새삼 강조를 하면서 결국은 이 반중 정서를 동원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탈냉전 이후 89년 특히 89년 이후 중국과 관계 정상화를 하고 더 이제 나아가서 전략적 동맹까지 하려는 공산당 지도부의 의지와는 다르게 한 번 불씨를 짚어놓은 민족주의 반중 정서를 그다음부터는 잠재우기 어려웠던 것이죠 특히 이제 중국이 부상이 더 가속화되고 남중국해에서 이제 영토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 베트남에서 이제 반중 정선은 사실은 거의 이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남아시아 다른 어떤 지역 나라보다도 강하다라고 여러 가지 사실 다른 지표들에서도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08년부터 거의 한 3, 4년에 한 번씩 거의 주기적인 대규모 반중 시위가 벌어지고 이게 더 반중 시위의 규모나 강도가 더 세지고 보다 더 이제 알라밍한 측면은 차츰 이게 반정부 시위 왜냐하면 이 중국에 너무 유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불만 때문에 반정부 시위의 양상마저도 이제 나타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공산당이 무기로 활용하던 민족주의가 이제 공산당 자기 자신을 겨누는 칼로 쓸 수 있는 상황까지 이제 처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이 이 지역 패권 야욕을 계속 강화하고 남중국해에 있어서 베트남 입장에서 보면 도발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어느 선을 넘어서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이 균형 잡힌 해징 스탠스라는 것은 유지하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은 중국이 뭐 그 소위 이제 썰라미 전술이죠 이렇게 잊을만 하면은 가서 이제 자기 것 챙기는 방식으로 그러나 그 도발은 이제 멈추지는 않고 계속하고 있고 아마도 이제 계속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미국 이제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서 중국의 부상 중국의 패권 아시아 패권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뜻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이제 그것을 당연히 환영을 하는 입장입니다 베트남 공산당은 하지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동남아 정세 민주주의 문제 인권 탄압 문제 권위주의 정권의 문제에 미국의 특히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 정부로서는 그것을 그런 이슈를 중요시하는 의회나 여러 가지 이런 입장을 또 반영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갈등 요소가 존재하고 있어서 베트남과 미국의 밀월 관계가 쉽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조건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13차 당대회 결과 새로 구성된 지도 특히 이제 정치국의 면면을 보면 이게 사실 지난 5년부터 있었던 것인데 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더 보수적 색채 이념 색채가 더 강화가 되고 있어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느 한쪽이 치우치기보다는 미국을 최대한 미국의 개입을 최대한 이끌어내서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되 이것이 중국을 적대시하는 단 중국 연합을 만들어서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국가 대 국가, 정부 대 정부, 당 대 당 등등의 다각적인 중국과의 협력 그리고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선의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통해서 계속하지 않겠는가 균형 잡힌 해직이 유지되지 않겠는가 다만 중국이 선을 넘는 경우 그리고 미국이 미국 입장에서 근본적인 불신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뭔가를 커밋먼트를 보일 수 있다면 그렇다면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저는 결론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교수님 베트남 중간국 외교 발표 잘 들었습니다 김 교수님 발표해 주신 초대에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체제적으로는 반중적인 강한 압력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중국의 이슈나 이런저런 면에서 또 친중국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모순적인 외교가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베트남 내부의 문제를 통해서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많이 공부가 되었고요 이제 청왕대학교 백용훈 교수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당국대학교 아시아중동학부에 소속해 있는 백용훈입니다 김용균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 토론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역사나 경제, 정치, 외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고른 접근을 통해서 중간국으로서의 베트남 상황을 잘 정리 짚어주셨고 큰 틀에서 볼 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글에서 보면 3장에서 제시하신 세 가지 꼭지의 내용 그 부분도 이해가 되고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저는 사실 이 외교 문제 이렇게 보면 좀 이제 큰 시각에서 넓은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작은 문제, 지역적인, 좁은 문제 이런 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견해를 드리는 것 자체는 좀 무리일 것 같고 그래서 글의 구성이나 논리적인 측면 그리고 이 3장에서 분석 내용 측면 내부적인 어떤 입장,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 조금 더 보완될 필요가 있을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이제 글의 구성과 논리적인 연결성 측면에서 볼 때 이 베트남의 외교 전략,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 본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베트남의 전략이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베트남과 중국, 그리고 베트남과 미국과의 관계적 특징을 앞에 2장 부분에서 조금 더 강조, 부각시켜서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베트남이 중간국 외교를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학적 구조와 상황 이런 거에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2장에서는 베트남과 미국, 그리고 베트남과 중국의 특히 이제 경제에 관한 그 내용이 조금 빠져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고 부분 부분마다 큰 흐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뭐 무역이나 투자 관련된 구체적인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가미가 되어야 잘 이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기별로 이제 도이머이 이후부터 해서 2장에서 보면 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의 상황을 잘 정리를 하셨는데 이제 그 본문의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이제 앞에 그러니까 아세안이랑 그 다음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이런 지금 베트남의 상황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분석이고 주요 내용인데 몇 가지 추가되어야 하거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보면 재미있을 만한 점을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정체성, 이념에서 이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제에 관한 그 자료화해서 베트남이 이제 투자와 무역이 베트남의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고 봤을 때 이게 상당히 큰 변수인데 베트남이 다변화와 다자화를 꾀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수치로 여기서 언급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 다양화 부분과 관련해서 그 본문에서 보면 1988년에 이제 정치국 결의 13호에서 이제 새로운 상황에서의 어떤 과제와 외교정책에 대한 의결이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이후에 물론 실질적으로 잘 안 됐지만 잘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지만 그 대회관계가 다양화되고 다방화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기 시작을 한 것은 맞는데 이게 이제 그 당의 어떤 공식 문건상 이게 이제 들어가서 계속해서 강조된 것은 1996년 제8차 당대회 문건에서부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용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 다변화나 다자화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하셨는데 베트남의 그 문건에서 보면 이 여기 보시면 베트남어로 이제 다장화 그 다음에 다펑화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면 다양화라는 건 이제 분야를 다양화시키는 거고 그래서 정치 외교에서부터 뭐 국방, 경제, 안보, 문화, 과학기술 이런 이제 모든 분야를 다 망라하는 그런 외교관계를 이제 확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펑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계 유형 그래서 이제 다자화라고 하면 이제 다자관계만 흔히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양자간의 관계, 다자간의 관계, 당외교, 그 다음에 국가외교, 인민외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망라하는 그런 이제 개념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모든 채널을 다 이제 개방, 이렇게 열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때 이 이제 용어를 다시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그 맥락을 반영을 시켜주는 그 작업을 조금 보완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1996년 8차 당대회 문건에서 이 다양화와 다방화라는 개념을 포함시키기 시작을 했는데 그 96년 이전의 상황을 한번 보면 이제 1993년에 그 imf 세계은행, 그 다음에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와 관계를 이제 재수립을 했고 그 다음에 95년에 이제 아세안에 공식 가입을 했는데 특히 이제 이 베트남이 아세안에 가입을 한 이유를 조금 이제 언급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베트남이 아세안 의장국으로서의 지위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이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베트남 내에서 학자들이 하는 그 얘기를 보면 지도층이나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강조되었던 베트남이 아세안에 가입한 이유 두 가지가 하나가 이제 그 영내 선진국가들의 경제발전 과정 경제발전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것 이게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베트남 지도자들이 조금 강조해서 말하기를 그 아세안의 가입이 영내 세계 경제통합의 과정을 전략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다 이렇게 이제 그 언급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상황을 보면 동아시아의 지역화 경제통합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환태평양 국가들 자유목과 경제협력 증진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EU가 팽창하던 이제 그런 시기를 고려해서 베트남이 이제 아세안에 가입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지도자들이 많이 이제 강조를 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파벌 간의 경쟁과 합의제적 의사결정 이 부분에서는 당내 개혁파와 보수파의 갈등 그리고 이제 공산당 내의 주체제 포필러 체제 그 다음에 정치국 중앙위원회 구성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개혁과 보수에 큰 이게 있으면 그 구체적인 당대회 시기별로 이제 중앙위원회랑 이제 정치국 위원이 구성이 되는데 저기서 이제 어떤 이렇게 움직임이 있냐 이런 게 조금 들어가고 지금 이제 개혁과 보수의 대립구도 이렇게만 설명하기에는 조금 너무 단순한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양방을 하시니까 이런 그걸 좀 충분히 보여주실 수 있을 거로 저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반영이 되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12차, 13차 당대회 결과와 그 이전의 상황 이것도 조금 이제 맥락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민족주의 부상과 여론의 영향력인데 이번에 치러진 그 13차 당대회에서 사회문화적인 어떤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예전에도 물론 그랬지만 더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애국심이랑 이제 민족주의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12차 당대회에서는 이제 국가건설이나 지속가능한 발전의 측면에서 베트남 문화 구축 이 문제를 이제 언급을 했지만 이번 13차 당대회에서는 이제 훨씬 더 구체적이고 이제 실행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훨씬 더 이게 민족주의 단결, 애국 이런 게 더 이제 가치가 강조되는 당에서 그런 걸 입장을 더 강화하는 그런 이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문화라는 선진 베트남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젊은 층, 젊은 층의 어떤 그 뭐 뭐 애국심, 민족 정체성 이런 강화 이런 게 이제 그 내용에 이제 들어가 있고 이게 당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그 내부 기강을 강화하는 문제 이게 이제 또 이제 맞닿아 있어서 이런 그 어떤 상황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 그 중앙선교위원회 부위원장이 1월 27일에 이제 인터뷰 기사를 하나 냈는데 2021년부터 2030년, 이제 앞으로 10년간 그리고 2045년까지의 비전을 제시했는데 이 베트남 사람들과 문화건설 발전에 관한 사령부 이런 걸 만들자 그래서 훨씬 더 과거보다는 좀 더 직접적으로 이런 걸 강조해 나가는 그런 기구 자체도 만들자 이런 이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그 정치체제를 비판하는 세력이 이제 베트남 일반 대중의 반중국 정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과도 이제 당에서 어떤 움직임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그 쭉 내용을 네, 2019년에 국방부에서 사볼번치 이거는 아까 그 본문에서 아, 저기 PPT 슬라이드에서 언급을 하셨고 2020년 기준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랑 이게 포괄적 동반자 관계 이것도 조금 그 수치상으로 최근의 내용을 이제 반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이제 베트남과 미국, 베트남은 중국과의 상호관계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내용의 정황상 배경으로 상당히 강조가 되어야 할 텐데 그 지금은 이제 뭐 수출 구조나 이런 걸 보면 미국에 상당히 수출의 흑자, 무역 수출의 흑자를 얻고 있고 이제 뭐 중국은 무역 수입이 초과되는 적자 이런 걸 상당히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있고 투자를 보면 중국 자본, 중국에서 오는 자본뿐만이 아니고 홍콩이나 이런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서 오는 중국 자본이 베트남으로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그래서 그런 이제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이런 자본이 베트남에 들어와서 이런 지금은 반중 정서가 강하지만 앞으로 이거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혜택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좀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지 그런 것도 이제 읽으면서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단국대학교 백용훈 교수님이셨는데 저희가 학교 이름을 잘못 적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꼼꼼하게 잘 토론해 주셨는데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그러면 명경 교수님 바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백용훈 교수님 진짜 아주 꼼꼼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초고를 수정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부분 다 확인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정체성 강화 부분, 애국심 이 부분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 제가 발표할 때는 반중 문제를 주로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미중 경쟁 속에서 그런데 확실히 개혁 개방이 본격화된 이후에 레토릭으로는 여전히 사회주의를 중요시하고 경제발전 모델도 사회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전히 사회주의 지향, 시장 경제 그래서 그 이념에 대한 강조는 꾸준히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국민들에게 어떤 소구력이 없죠 더 이상 그러다 보니 당연히 베트남 공산당이 왜 여전히 공산당이 통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데 사회주의는 안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 성장이에요 성과 정당성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것만으로는 또 부족하니까 민족주의, 애국주의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건 베트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타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체제 유지를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중국 문제 때문에 양날의 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결국 딜레마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공산당 입장에서는 민족주의를 강조를 하면서도 사실은 중국을 언급하지 않는 중국이라는 말을 거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도 사실 상당 부분 그러고 있고 여러 대규모 반중 시위를 촉발할 수 했던 계기로 사용했던 것이 결국 인터넷 보급되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SNS 이런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베트남 공산당 입장에서는 페이크 뉴스를 퍼뜨린다 이런 건데 반중 정서를 선동하고 그래서 사이버보안법도 체제 비판 이런 것 막으려고 하는 의도도 크지만 당연히 그게 뭐 그런데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중국 관련 정보유포를 차단하는 측면이 대단히 크거든요 그래서 중국 관련된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되게 어려운 과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족주의를 적절히 활용하되 이것이 지나치게 반중 대중동원으로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이게 되게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인용했던 베트남이 정신분열적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뜨왕부의 책을 보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고맙습니다 베트남 외교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